범블비란의 독한살개구리 범블비란의 독한살개구리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범블비란의 독한살개구리를 보여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파란색깔 파란색깔 개구리인 바로 아주레우스 친구를 모셔왔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유럽 수입을 할 때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걸 먹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하는 마음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절대 만지면 안되구요 이 친구들이 사육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먹이는 어떤걸 먹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짜잔 자 여기는 사실 임시사육장입니다 임시사육장 오! 저기 되어있다 자 저기 뒤에 지금 두마리가 있는데요 잘 안보이시죠 지금 숨누라 그런거 같아요 자 어딨니 오! 또 있거든요 어딨니 오 얘들이 다 숨었나봐요 오 여기있다 우와 안녕 자 보시면은 이 친구가 아주레우스고 오른쪽 친구가 범블비 친구에요 짱 이쁘셔 얘네들이 뜨러미도 먹구요 그 다음에 흔적날개초파리도 먹고 한데 오 야야야야 야 근데 너네 왜 둘이 같이 붙어있니? 범블비 같은 경우에 중형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트프록중에 그리고 아주레우스는 이거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커지는 친구인데 오! 오 기계처럼 움직여 자 우선은 지금 타이밍이 왠지 먹이를 줘야될 것 같아요 먹이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좀 혐오스러운거 무서워하시면 보시면 안됩니다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셋 둘 하나 짜잔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일명 구더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흔적날개초파리애벌레고 초파리가 되면은 날지 못합니다 자 지금 번식을 막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먹였어요 이야 저거는 진짜 특재라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이야 여기에는 초파리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초파리가 있죠 자 이 초파리들을 털어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와 많다 많다 이야 혀 혀 혀 혀 혀 저 뿌렸습니다 오 뭐야 뭐야 오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조그만 친구도 있죠 이 친구도 다투프로그입니다 트라이컬라인데 있는지 몰랐는데 튀어나왔죠 자 아조레오스 선수 먹고있죠 이야 이 친구가 3대장이죠 지금 범블비랑 여기 트라이컬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 기르는 친구예요 진짜 먼저 저기 만든 이 친구인데 음 안녕 얘도 귀여워라 우선 먹는거 좀만 감상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잘 먹죠 오오오 밥을 주니까는 오 친구도 나왔어요 오오 안녕 근데 얘네들은 자세히 보시면 등의 문양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양을 하고 싶으신 개체를 고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육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조레오스 같은 경우엔 물웅덩이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되고 잔잔하게 물을 뿌려주시는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물을 자주 뿌려주는게 개구리 키우는 꿀팁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트프록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종류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국내에서 많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바리움에다가 이렇게 꾸미면 냄새가 안나고 약간 자연환경 느낌처럼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이런 곳에다가 다트프록을 키워도 굉장히 좋습니다 뱀파이어 크랙 친구들 자리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여기 지금 10마리 이상이 더 투입이 되었거든요 진짜 번식을 하려고 10마리가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범블비는 좀 쉬운 편이고 아지우리오스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왜 안먹니?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수명은 기본 10년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와 정말 다양하고 비바리움에서 꾀물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이 조달로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산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산란을 받아서 집에서 수정과 부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건 브로멜리아드랑 뭐 실렛 그리고 작은 접시 이런 걸로 물을 받아서 좀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개구리이다 보니까 지가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 먹성도 올라가고 번식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몸을 계속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망간다 앙컷이 알이 나오면 앙컷 수컷이 이제 알을 지키고 이제 수컷이 올챙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신기한 거 같아요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조레우스가 좀 더 적응을 하고 집으로 옮겨주면 그때 따로 영상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요시 아 근데 무서워서 만지지는 못하겠다 와 와 진짜 독세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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